성규 시켰게 꼬불지니 꼬불지니꼬불지니? 이 víde 느낄 55번 있다면 한 번 DH! 오랜 시켰는데 라온이 포크가 한 개가 두 개가 두 개? 그럼 뭐? 형이 숟가락 두 개였는데 형이 숟가락 두 개 다 다쳤잖아 아 나 입 안 댔다 입 안 댔다 입 안 댔다 나도 입은 안 댔 거다 집게 안 댔 거다 졸아 꼼씨라노 남자가 안 먹는다 했잖아 동상으로 남자 그리 꼼씨라노 아니 먹을 거야 먹을 거면은 구라한테 먼저 사과를 해라 아까 지금 안 먹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거 내가 먹던데 있다 이미 한 잣가락 먹었다 어? 나 이쪽 이쪽 찍고 있었는데 아 애다 니 거 안 찍었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찍고 있었잖아 이거 이렇게 찍었는데 아 맞나? 맞네 당했네 당했다 당했다 안 먹는다 이러고 먹었지 팥빙수가 이건 아니다 햄이 비빈다 아이가 달콤한 거 나가서 쓰던 거 먹었네 아메리카노랑 브라우니가 원래 궁합이 진짜 잘 맞아 근데 이거 다 신인하잖아 이게 과자오르고 알찬 먹으면 신인하죠 원래 브라우니는 유효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원래 브라우니 자체가 초코빵이기 때문에 안 먹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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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김빵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야 애교 비벼 누가 cit 진짜 빠삐 근데 더울때만 아직까지 먹어주는 거 막 아 그런가 겨울에는 맛재 다른 걸로 주나 상호는 모르나? 상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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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가한데anged abroad 상호가나서 상혁아 상호동er 상호가나자 이거는 저기 쏘테게들 쏘테게들은 좀 감동 진짜 그 형님 다 해야 돼요 쏘테게 아니고 얘는 프라임텍 아까 좀 재밌는 행동 아니에요? 재밌다 키 좀 좀 하고 어? 키 좀 좀 하고 나보다 작고 네 선제 힘 잘 공부고 어? 뭐라고? 감성도 아니고 가상인가 되는 행동 아니에요? 아닌데 대리 대리 뭔가요? 아 과장이나 대리라고 아 근데 그런 사람 많다 우리 동기들 다 과장 거의 다 달고 있다 그 과장이나 대리는 나이가 몇인데 과장 대리 과장은 간지 보라니하고 맛있게 다른 것 같다 간지 보라니는 약간 좀 초코 케이크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아까 초코 떡 같은 느낌 이게 원래 브라우니가 밑에가 쪼쪼해야나 이게 원래 브라우니가 이게 원래 브라우니가 브라우니는 없잖아 초코빵 같으면 안 된다 초코 떡 같아야 되네 이게 브라우니인데 좀 몇몇 짓을 잘못 만들거든요 근데 너무 멀다 여기요 근데 하차고가 부차고 오면 밥 미치잖아 그니까 부산 가는 길 있으면 그래도 멀지 않네 하천이라며 부산 가는 길에도 멀겠다 대금 쪽이잖아요 그니까 대금에서 빠지면 돼 근데 그주도에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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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빠져야 되는데 소계 대게 다음이니까 장목에서 빠지면 되겠어 대금 많이 맞고 오기 때문에 부산 올라가야지 제일 많이 맞으면 되는데 그니까 그 천일 웨일 짜리 그 컵핑크 그 편의점 파는 거 그 그 야 오늘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내 영상 찍는데 막 없다 막 없다 나는 이거 더위 기대만 하는 게 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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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